음악 고령군은 9월 6일 대가야 박물관 강당에서 대가야 공성지 출토 명문 토기 해석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가야읍 연조리에서 진행된 추정 대가야 공성지 I1 구역 정밀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명문 토기편을 해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진행된 이 발굴 조사에서 대가야 공성지 북변 해자의 가장 아래층에서 대왕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 조각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대구 경북 지역 고고학 전문가들에게 공개되었고 학회에 보고된 후 심층 논의를 위한 학술토론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대가야에 대한 오늘 궁성지 발굴로 인한 궁성지 발굴로 인한 이 명문 토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셔서 이 기회를 텀다서 대가야에 대한 확인한 제대로 된 정립을 한 단계씩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도 지정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나씩 행정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그의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세부적인 사항들로 지금 현재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 여러분께서 많은 좋은 부탁드리겠고 또 오늘 함께 하신 분들도 대가야에 대한 연구와 또한 복원에 함께 해주셔서 대가야가 새롭게 태생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성 토론회를 통해 명문 토기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더욱 명확히 밝히고 이를 통해 대가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연구와 열정적인 토론이 대가야 궁성지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발굴 조사를 진행했던 대동문화유산연구원 김경수 과장의 대가야 궁성지 발굴 조사 성과 발표와 함께 대왕 명문 토기에 대한 검토, 동아시아에서의 대왕 칭호 사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고고학 전문가들이 모여 토기 명문에 대한 다각적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고령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의저널 임가영입니다.